박진 외교부 장관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영상을 함께 보시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중우호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희상 명예위원장님, 노재헌 위원장님, 한팡믹 차하월 학회 회장님,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30년 전 수교 당시만은 다른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직면에 있습니다. 팬데믹, 기후변화, 공급망 등 어느 한 나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공동과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에 적극 동참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글로벌 도전 대응 과정에서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중관계 역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상생발전을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에 기초하여 평등하게 협력하는 가운데 한중관계를 보다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왕이 국무위원과 첫 대면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중관에 각 급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인적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양국민 간 마음의 거리를 좁혀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포럼이 한중 우호 포럼인 만큼 양국 간의 우정을 보여주는 일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기에 다른 나라들은 모두 우한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새로 임명된 한국의 강승석 총영사는 우한 주민들에게 기부할 대량의 구호 물품을 갖고 우한에 도착하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강 총영사를 역행자로 부르며 한국이 보여준 깊은 우위가 중국을 감동시켰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한중국대사관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던 한국 대구에서 사랑의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연한 박지원은 벗을 사귈 때 서로를 알아주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고 서로를 감동시키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양국민 간의 감동적이고 따뜻한 소식이 앞으로 더 많이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중 간 우정을 나누고 더 나은 미래 한중 관계 3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중 우호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